안녕하세요 여러분. 파고다 종로학원에서 영문법 강의를 맡고 있는 헤일리 유 강사입니다. 오늘은 헤일리의 이기적 영문법은 어떤 수업인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본격적인 강의 소개 전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영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몇 가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나 문법 재미없으니까 안 할래요. 두 번째, 나는 시험 같은 거 볼 필요 없으니까 문법 필요 없고 회화부터 가르쳐주세요. 세 번째, 문법이 필요할 건 하긴 하죠. 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문법은 건너뛵시다. 지금 보시는 세 문장은 사실은 이런 말입니다. 저 피아노 꼭 치고 싶은데요. 악보 있는 건 재미없으니까 안 할래요. 솔직히 더 샘플 샘은 좀 약하긴 하거든. 하지만 그냥 일단 함수부터 가르쳐봐. 제가 수영을 꼭 배워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접영부터 시작합시다. 누군가 여러분께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 말도 안 돼! 라고 하시겠죠. 왜냐하면 모든 학습에는 꼭 거쳐야만한 단계가 있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한 단계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법은 문장을 만드는 방법 그리고 문장을 해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문법을 알아야 회화든 시험진부든 잘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렇게 처음부터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해두는 것이 멀리 보았을 때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다만 혼자 책 보고 연구하는 것보다는 저 같은 문법 전문 강사가 도와드리면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기초를 다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헤일리의 이기적 영웅법은 어떤 수업인가? 영어만큼은 이기적으로 배우자, 말하기, 읽기, 쓰기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문법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기적 영웅법은 완기 초반, 필수반 두 가지 레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완기 초반은 1개월 완성반입니다. 이 수업을 딱 한 줄로 요약하자면 영어 포기자, 영포우자 구조반이 되겠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너무 쉽다는 이유로 그 누구도 다시 설명해 주지 않았던 것들, 특히 비동사와 두동사의 쓰임새를 처음부터 제가 차근차근 다시 알려드리고요. 한국인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부정문과 의문문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수업 시간에 무한 반복 연습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다 라는 동사 하나를 가지고 너 운동하니? 운동했어? 하는 중이야? 할 거야? 할 수 있어? 다섯 가지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완기 초반에서 다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필수반에서는 어떤 것을 배우느냐? 말 그대로 회화나 시험 준비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법 포인트를 매우 빠르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동명사 등을 전부 다루고 있고요. 기술적인 면으로는 문장의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합니다. 특히 전치사나 관사 같은 건 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꾸준한 반복 연습을 통해서 아, 이럴 때는 더 를 쓰고 이럴 때는 더 를 쓰지 않는다 라는 감을 읽히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인이 자주 틀리는 어떤 표현이나 뭐 발음 같은 것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챙기고 있습니다. 필수반은 원래 2개월 완성 과정인데요. 나는 정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1개월 완성 과정도 선택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면 나는 왕기 초반인가 필수반인가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깜짝 레벨 테스트 준비해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두 가지 문장이 있는데요. 둘 중에서 맞는 문장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one, 나 오늘 아침에 안 늦었어. I didn't light today morning. Number two, 그가 운동합니까? Is it work out? 여러분은 맞는 문장을 찾으셨습니까? 자, 둘 중에서 맞는 문장은 없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 둘 문장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설명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왕기 초 레벨이시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정답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장은 I didn't late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되느냐 I wasn't late this morning 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2번 문장은 is가 아니라 does를 집어넣어서 does it work out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영어에는 I didn't late라든지 is it work out이라는 문장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혹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 그렇지 알고 있는데 깜빡했어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어떤 뜻이냐? 아, 그렇지 나 사실은 잘 몰라 같은 말입니다. 아니, 내가 알면서 틀리는 걸 세상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아 난 잘 모르겠다, 실제 강의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 실제 현장 강의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업 내용이나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고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이기적 영문법으로 검색해 보세요. 자, 그럼 오늘은 그냥 가기 좀 섭섭하니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자, 왼쪽에 아주 단단한 문장이 있죠. 자, 나는 친구가 있다. 뭐라고 합니까? I have a friend. 뭐 완벽한 문장이긴 하지만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가 너무 없죠. 그래서 이 문장에 부가 정보를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똑똑한 친구가 있다. 뭐라고 합니까? I have a smart friend. 자, 이 문장에서 스마트 가는 역할이 뭐냐면 이 친구, 아, 프렌드가 어떤 프렌드인지 부가 정보를 주고 있죠. 이렇게 명사에 부가 정보를 주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형용사 많이 있잖아요. 뭐 좋은 친구가 있다. 뭐라고 하냐면 I have a good friend. 나는 키가 큰 친구가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I have a tall friend.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 프렌드라는 명사에 부가 정보를 주는 단어들이 이렇게 스마트, 끝, 톱 한 단어로 딱딱 떨어지면 우리 인생도 참 편했을 텐데 가끔 우리는 이런 말도 하고 싶어집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다. 자, 그런데 영어에는 나를 도와줄 이란 의미를 가진 한 단어로 된 형용사가 없단 말이죠. 대신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를 도와주다. 라는 help me 동사가 있으니까. 아, 그래. 동사를 가지고 나를 도와줄 이라고 조금 바꿨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help! 이라는 동사를 나를 도와줄 이라는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이 앞에다가 어떤 단어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요. 그 마법의 단어는 바로 to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원어민들 사이에서는 동사 원형 앞에 to를 갖다 붙이면 이 동사를 할, 동사할 수 있는 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라는 점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외워보고 가실게요. 동사 원형 앞에 to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동사할, 동사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문장을 완성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도와줄 친구 있다. 어떻게 말하냐면 I have a to help me friend. 매우 안타깝게도 이렇게는 문장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원래 smart, good, talk 한 단어가 들어가던 자리인데 얘네들 보세요. to help me 단어 세 개가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한 단어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너네는 덩치가 좀 크지 않니? 니네 앞에 있지 말고 뒤로 가. 라면서 자리를 뺏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완성된 문장이 나는 나를 도와줄 친구가 있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 have a friend to help me. 라고 합니다. 자, 응용을 해볼까요? 자, 나는 만날 친구가 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친구가 있다. 뭐죠, 여러분? I have a friend. 그렇죠. 자, 만날 친구가 있다. 자, 완성해 보겠습니다. I have a friend to meet. 자, 오늘 이거 기억해 보고 갈게요. 자, 동사원 영업회의 툴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여러분? 뭐뭐할, 뭐뭐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려면 문법적 지식을 쌓는 것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조금은 즐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는 파고다 종료 학원의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I'll see you in my class.